미국에서 뭐 문재인은 애 데리고 왔어? 잘난 놈이면 50만 달러에 왔겠어요? 기자들도 안 내키겠지?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. 네, 도망가는 거 맞습니다. 우리 아픈데를 계속 찌르면서 그게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할 텐데. 단장님이 저를 왜 데려왔는지. 누가 누굴도 없습니까? 각자의 자리에서 남들만큼만 해주세요. 아까 선 넘으신 거예요. 나였어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? 공경민, 그럼 나랑도 비가 섞여서 일 잘하는 거야.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어놓습니까? 똑똑한 분이 왜 데무를 싣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요.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구단주. 우리 그룹의 의지입니다.